내일도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낮 동안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북부 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에 덩달아 마음까지 설레는 하루였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은 오늘보다 더 선선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낮에는 다수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낮과 밤에 일교차가 10도 넘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북부 동해안으로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에서 17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21도,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5도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남부 먼바다에 내려진 풍랑특보는 해제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